자, 우리 255쪽에 너무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여기 페이지 255쪽 민정문서에 대한 얘기인데, 민정문서 민정문서는 시험에 겁나게 많이 나오는, 잘 나오는 부분 또 어렵게 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 조세에 대해서는 통일신라 때는 일단 일본에 보시면 수치체제의 10분의 1을 기본으로 한다 10분의 1라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려 시기에 태조한 건데 백성들의 세율이 너무나 가혹하니 내가 10분의 1로 환원한다 취민유도를 내세워서 조세를 경감시키는 조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웠던 시기가 신라하되니까 이때는 아마 10분의 1이었던 것이 원칙인데 그게 무너졌던 게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10분의 1로 보고 있고 곡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천락 단위로, 이것도 체크하세요 천락 단위로 할당을 하면 가장 하부 단위는 집이기 때문에 집에다가 할당해서 부과하는 것이 특산물, 이걸 곡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역은 군력과 요역으로 나눠지는데 삼국시대는 모두 몇 세부터? 아, 15세부터인데 통일신라부터 고려조선은 모두 16세부터 역을 부과하더라 군역과 요역, 이건 우리가 신력, 몸땡이에다가 부과하는 세금 벽이기 때문에 신력, 다른 말로 부역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천락은 촌주가 맨 말단에 물론 행정촌 단위에다가는 누구도 파견한다 그랬습니까? 도사를 파견합니다. 파견하는데 행정촌의 도사를 보조하는 이런 재력이 촌의 토착 재력인 촌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촌주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네 촌주는 어떻게 봐야 되냐 촌주는, 민정문서는 이거는 1933년도에 일본에서 도다이사라고 하는 절에서 쇼쇼인 정창원이라는 건물에서 발견된 문서인데 민정문서 자체는 일단 이거는 화음경이라고 하는 불경이 있죠 화음경을 쌓았던 포장지, 속지의 내지 붙어있는 걸 띄워보니까 그 안에 붙어있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본 놈들에 의해서 분석이 됐고 우리나라에 또 전해져서 우리도 연구하고 이건 다시 또 붙여놨습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복사본을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발견 자체는 이건 작성은 서원경 부근의 4개의 촌락에 대한 문서인데 충청북도 청주 지역에 근데 발견은 일본에서 발견이 됐다 이렇게 기본하시고 어느 시기인지는 학설이 다양하니까 그냥 통일신라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어느 왕때인지는 전혀 무의미합니다. 알았죠? 단, 민정문서에 나타나 있는 촌주에 대해서 한번 해보신다면 촌주는 촌의 촌의 토착세력 중에서 토착세력 중에서 유력자 힘있는의 유력자를 촌주로 임명하는 겁니다. 촌주로 임명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견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관이라고 해도 안 되고요 촌주는 지방관도 아닐 뿐더러 파견한다라는 표현 자체도 틀리다. 알았지? 그냥 기존에 있는 토착세력 중에서 그대를 촌주로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촌주도 어디에다가 그럼 촌주가 임명이 되는 거냐면 둘 내지 둘 내지 세 개의 행정촌당 행정촌에 촌주를 임명합니다 촌주를 임명한다 이렇게 해야 돼 행정촌 단위에 그러니까 자연촌을 묶은 인위적인 촌이 행정촌이라면 그 행정촌 하나가 아니고 행정촌 둘 내지 네 세 개 이 정도 촌에 촌주가 한 명씩 임명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군구 읍면 뭐 읍동 이런 식으로 있으면 몇 개 동당 하나의 촌주가 있다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자연촌마다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자연촌마다 촌주가 임명된다고 해도 안 되고 한 개의 행정촌마다 그래도 안 됩니다 행정촌마다 이것도 틀려요 행정촌으로 묶은 것도 두 세 개 행정촌당 촌주가 한 명이 임명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또 촌주도 위계 서열이 있습니다 위계와 서열이 있어서 그래서 군상촌주 군중촌주 군화촌주 이런 군상 그러니까 군상촌주 또 군중촌주 무리 중에 상촌주 그 다음에 군중촌주 중촌주 군화촌주 사료에 따라서는 진촌주 차촌주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동일계급이다 그러면 안 돼요 촌주는 모두 동급이다 그러면 틀려 그 다음에 촌주는 경제기반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혜택이 있는데 혜택 이것으로 있더라 그래서 촌주에게 할당된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촌주위답이라고 하는데 촌주위답이라고 있습니다 촌주위답 그런데 이것도 시험에 낼 수 있는데 촌주위답은 촌주의 지위에 주어진 논이라는 뜻인데 촌주위답은 연수유전답 연이라는 건 백성들의 사적 소유지 사적 집을 연이라고 하는데 연기날 연자 굴뚝 그 연수유전답이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촌주위답은 어떤 성격이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촌주의 사적 소유지입니다 사적 소유지인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연수유전답 연수유전답 안에 전답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수유전답이 사적 소유지이기 때문에 촌주의 사유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뭘 준 거냐 촌주위답이라고 할당해 준 것은 여기에 면조권을 준 것이 아니냐 그치? 면조권 부여 이런 의미로 봐 촌주도 어차피 자기의 사적 소유지로서 사유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땅에서는 백성들도 그렇고 세금을 10분의 1 내게 돼 있는데 이 10분의 1 내는 것을 면제해 준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면조권이야 조, 쌀을 면제해 줄, 면제 받은 권리 면조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무보수라 그러면 틀려요 무보수 땡 틀리다 자, 그 다음에 촌주는 민정문서를 작성하는데 민정문서를 거칠라 촌락문서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건데 민정문서를 작성하는데 몇 년마다 작성하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3년마다 그러니까 매년 변동사항은 조사합니다 그런데 3년마다 작성한다 이래야 돼 그런데 매년 작성한다 그러면 틀려요 매년 작성 이러면 틀리다 매년 작성한다 이러면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촌주는 상대라든가 상대부터 중대까지는 지방관을 보좌합니다 지방관을 보좌하는 애들이라고 볼 수 있어 여기서 지방관은 도사죠 도사를 보좌하는데 얘네가 신라 하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신라 하대? 개김성이 풍부하더라 곧 반신라적인 성향을 보인다 반신라적 성향을 보이고 호족화하는 경향이 있더라 지방 호족화하더라 이게 이제 촌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명심해서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민정문서 보시면 포인트가 되는 것은 작성 촌주가 3년마다 작성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세요 3년마다 3번 있죠?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이건 무엇 때문에 작성하는 거냐 세금 걷기 위한 겁니다 조세를 수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6번 체크해야 돼 인구를 6등급으로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민정문서의 내용에 보면 민정문서의 내용에 뭐가 있느냐 내용 아주 중요하죠 내용에 첫째 인구의 수가 있다 인구수도 있고 이 인구수는 노비를 포함하는 겁니다 노비를 다 포함한 포함 그런데 노비는 한 5%대밖에 되지 않아요 천락당 5%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고 인구수도 포함하고 있고 또 인구 증감의 변동사항 이것도 있습니다 인구 3년마다 얼마나 증감했는지 증감의 변동사항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 인구수, 인구 변동사항도 있다 그런데 인구는 잘 보시면 성별, 연령별 6등급으로 나뉩니다 성별, 성별이라는 건 남녀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녀별, 연령별, 연령별로 6등급 그 다음에 호별 호별, 호는 9등급으로 편지한다 9등급 그래서 어떻게 때려 내가 호구니? 이렇게 때리면 좋겠죠 호구 그런데 호를 나누는 기준은 뭔지는 애매해요 기준이 뭐냐 호를 나누는 기준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렇게 호는 9등급으로 나누긴 했는데 그건 확실한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인구는 성별, 연령별 6등급으로 편지하되 이것도 확실하고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토지를 토지의 다과에 따라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인정, 사람 수의 다과에 따라서 이렇게 주장이 됐었는데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9등급으로 토지의 다과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일제 시기에 이렇게 일본 놈들이 연구 결과를 했었고 그런데 토지가 여기에 증간변동 사항이 없어요 하기 때문에 토지는 아닌 걸로 보이고 거의 결론이 그 다음에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최근에 구분됐다고 이렇게 한 86년 이후부터 이렇게 주장됐다가 50년대 이렇게 주장됐다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인구가 전입 인구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전입 인구가 있는데 그 전입 인구가 있을 때 인구가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호의 등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 이상하다? 이건 인정도 아닌 것 같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냐? 이게 도대체 오늘날은 총체적인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총체적인 자산에 따라서 여기는 인구도 들어갈 수 있겠고 우마도 들어갈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기타 그 집에서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자산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눈 게 아닌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요즘 여기에 많이 지지받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같은 시기에 유령 국가 체제였던 일본이라든가 또는 당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비교해 보니까 총체적인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총체적인 자산이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되느냐 이것까지도 지금 많이 내지 못하니까 이건 확실히 이렇게 구분해서 냅니다 인구는 성별, 연령별 6등급 호는 그냥 9등급으로만 알아두시면 돼 알았지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는 다 이렇게 인정에 다과 호지는 토지에 다과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요즘 새로운 연구 결과는 이걸로 지지받고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여러분한테는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는 군무원 시험 문제 내더라도 이건 현지 교수관에거든요 7급이나 9급은 그런 경우에는 호는 그 기준을 얘기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 내더라도 그냥 호는 9등급 이렇게만 얘기가 되니까 예전에는 또 그렇게 인정에 다과에 따라서 냈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2차 7년 이후로 하더라도 최근에는 그렇게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알았죠 그 다음에 전입인구, 전출인구도 확인할 수 있다 전입, 전출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자내연이다 라고 해가지고 수자내연 연이라는 건 아까 집이라고 했죠 들어와서 받아들여서 정주하고 있는 그런 연집 해가지고 이건 전입자를 수자내연 전출인 경우에는 개인 단위도 그렇고 전입, 전출 모두 개인 단위도 전입, 전출도 가능하고 호 단위로도 전입, 전출이 가능했고 또한 전입, 전출할 때는 당연히 우마도 당연히 따라가겠죠 하기 때문에 우마의 증감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여기 남녀별 연령별 6등급으로 나눌 때 이것도 연령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소자 또는 추자 조자 또 정 또는 제공 노공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거는 나이대는 여러분한테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여사 등급으로만 나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중에서 남녀 중에서 누가 더 많으냐 여자가 더 많습니다 하하 남성하고 여성 중에서 남성, 여성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많다 왜 그러냐면 남자는 전쟁에 나가거나 또는 군대 가거나 토목공사하거나 나가서 또는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못 돌아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더 많고 전체적으로 인구 비율은 일반적인 정 양인 농민들이 많지 노비는 촌락당 분석해보니까 5%대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과하지 않으니까 일반 정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인구는 인구 증감의 변동사항도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마의 수도 있습니다 우마 소말이에요 우마의 수도 확인이 돼 있고 3년마다 3년만에 우마 증감의 변동상 우마 증감의 변동상도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실수의 수도 있고요 유실수 유실수의 수 여기서 유실수는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지 호두나무 잔나무 뽕나무를 얘기합니다 귀족의 수요품 호두나무 잔나무 뽕나무 그 다음에 3년만에 호두나무 잔나무 뽕나무가 얼만큼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그 내용도 있어 유실수 증감의 변동사항도 확인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여기다 적을게요 토지의 종류 있습니다 토지의 종류가 있다 여기서 토지의 종류는 첫째 연수유 전답이라는 게 있고 연수유 전답 이거는 백성의 사적 소유지 백성의 사적 소유지 소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촌주의 답 연수유 전답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촌주의 지위에 할당된 수조지로 보인다 촌주의 사적 소유지 촌주 소유지입니다 소유지 면조건이 설정된 것으로 보고 세 번째 내실형답 내실형답은 관료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료전 중에 하나죠 내실형이라는 관직자에게 줬기 때문에 관료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4개월 정도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아마도 하급관리한테 줬던 것이다 그러니까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급관리를 대상으로 준 토지 이런 개념이다 이 관료전인데 국유지에다가 국유지에 설정된 토지로 볼 수 있겠고 왜냐하면 내실형답은 따로 있습니다 연수전답과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에 설정된 수조지로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모답이라고 있습니다 관모답 관청 땅이에요 관청 땅 관청 소유지겠죠 소유권상 공전인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전도 보이는데 마전은 삼배밭이에요 삼배밭인데 근데 이거는 전에는 촌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해서 국가에다가 내는 그런 곳으로 촌민의 공동 경작지로 봤는데 마전은 보니까 그런 것만도 아니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연수유전답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국관유지 소유권상 국유지에도 마전이 있습니다 중에도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촌민들도 마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관유지에도 관유지 중에서도 마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되 단 유일하게 없는 게 뭐냐 이 토지에 3년마다 증감의 변동사항이 없어요 토지 증감의 변동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유일하게 민정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알았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토지의 종류는 있는데 이런 다섯 개 그런데 이 다섯 토지에 얼마만큼 증가했고 감소했다는 이런 증감의 변동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3년마다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겠죠 여기서 식년 식년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그럼 2016년이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 차식년에 이게 당식년이라고 그래 올해라 올해 당식년은 올해라고 쳐봐 올해라고 친다면 차식년이면 다음에 와야 되는 식년이면 2019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2019년 그럼 이제 그 전에 전식년이 되는 거야 3년 전이면 그러면 이때하고 이때만 기록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아마 추기가 있을 수 있겠지 않았느냐 매년 변동사항은 따로 정리했다가 합쳐가지고 나중에 있다가 이때 다 포함해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해서 민정문서를 작성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3년 만에 진감의 변동상이 없다는 거 토지의 진감상 변동상은 유일하게 없다는 거 조심해서 봐두세요 알았죠 민정문서를 천랑문서 이걸 아주 깊이 본 거니까 6번도 잘 알아주세요 후구는 총체적 자산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는 걸로 보이고 인구는 성별 연령별 6등급 이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노비는 여기 보니까 노비의 나이대도 좀 보이는데 노비는 60 넘은 나이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고 수명이 짧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그 다음에 수자내연의 존재로 제한적이나마 인구이동이 가능했다 거주 이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자내연은 전입인구를 얘기하는 거야 수자내연 체크하세요 255쪽 맨 아래 받아들여서 거점을 딱 장악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연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56쪽에 그 사료는 한번 여러분이 살짝 읽어만 보시고요 토지조사가 있어요 7번에 연수유전답 백성의 사적 소유지 97%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촌주위답 이 촌주위답은 촌주의 사적 소유지로서 여기 보여진다 왜냐하면 연수유전답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유전답은 백성의 사적 소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촌주위답은 4개 천락 중에서 사회점촌이라고 하는 곳에만 설정되어 있다 이게 좀 애매한 건데 면조권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마전 마전은 촌민의 사적 소유지에도 마전이 있고 국관유지에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무전답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관청땅 고려시대의 공예전과 같은 그런 토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내실형답 내실형이라는 관직자에게 설정된 땅 이런 의미로 관료전 중에 하나인거죠 그죠? 관료전 직전의 성격이다 그지? 관직자에게 줬으므로 국관유지에 설정된 관료전의 일종으로 본다 물론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지의 조사 7번 아주 중요하고 생산자원도 이렇게 철저하게 편지하는데 유실수 호두나무 잔나무 뽕나무도 있고 우마의수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또 토지제도의 정비 자 요건 별표하셔 257쪽에 물론 민족분석 분석표에 보면 맨 오른쪽에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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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 소 추 조 정 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자 남자는 여자는 소여자 추자 추여자 여자는 추는 쫓을 추 애들 쫓아다니는 애들 이런 의미 조자 도울 수 있는 애들 도울 조자 조여자 그 다음에 정 가장 생산에 기반이 되는 나이대 정여 여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공 제모 제공은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노공 노모 이거는 노친네들 노친네들을 노공 노모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이대는 그냥 추정 일뿐인데 추정 어쨌든 나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 주 조 정 제노 이런 식으로 아 인구는 성별 연령별 여섯 등급으로 구분했다 자 호는 9등급이다 이렇게 호구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밑에 토지제도의 정비에서 관료전 지급과 노급 폐지 있죠 신문왕 때려야 돼 그치 신문왕 이거 다 했었으니까 신문왕 그래서 하급관리한테 주는 것은 관료전 관료전의 액수를 보니까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귀족들에게 아 관료전을 주고 노급을 폐지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 귀족이 대상이 아니고 하급관리한테 주는 것이 관료전이고 따로이 귀족들은 귀족들 대상으로 받았던 노급을 폐지하고 충년사조했다고 돼 있으니까 1년치 연봉으로 팡 쏴졌다 단 노동력은 증발하지 못하는 걸로 그런데 어느 왕떼인지 모르지만 경덕왕 때 노급부활되기 전에 월봉제가 시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봉제를 다시 또 노급을 폐지하고 노급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전 정전은 백성의 사적 소유지 이렇게 때리시고 성덕대왕 이렇게 때려야지 722년에 성덕대왕 이것도 왕권 강화 이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예스 넘기세요 그 다음 노급부활 중대 끝머리격인 경덕왕 때 경덕왕 다음에 해공왕 해공왕 때 바로 피살된다 그랬죠 해공왕은 노급부활은 왕권 약화 귀족 강화 이렇게 때려라 그래서 그 밑에 사료 258쪽 사료 별표하세요 이걸 시험 문제는 두 가지로 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낼 수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신문왕 7년 687년에 문무관료전을 지급하듯 차등을 두었다 여기서 관료전을 박스치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을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고 또 신문왕 9년 689년 내외관리의 노급을 협파하고 이거 노급동그라미하고 매년 조를 내리대 이게 충년사조라는 거야 1년치 비축해서 한꺼번에 내리줬다 차등 있게 줬다라고 하는 거 이걸 충년사조 연봉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단 노동력은 징발하지 못하는 걸로 하고 노급은 노동력까지 징발했었는데 그 다음에 성덕왕 21년 722년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그런 말라고 하죠 정전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경덕왕 때 내외관에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나눠줬다 그러니까 월봉제로 바뀌었었다는 얘기죠 요것이 이제 노급제로 다시 부활됐다는 얘기인데 월봉이 어느 왕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도 노급 동그라미 하면 이 동그라미 하고 박스 친 곳에 들어갈 내용의 토지의 종류를 순세대로 바르게 배열하라 이렇게 또 낼 수 있어요 괄호 안에 기역률,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소성황 원년에 청주, 건오현으로 하여금 청주, 건오현으로 국학생의 노급을 삼았다 여기서 청주, 건오현은 건오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 청주가 아니에요 국학생의 노급으로 삼았다 그랬으니까 국학생에게 기반이 될 수 있는 노급을 설정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여기는 노급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 박스로 시험해 낼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왕을 박스치고 지문은 그대로 줘주되 왕을 박스치고 그 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 소성왕 이런 식으로 왕을 또 배치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는 그 왕의 업적을 또 따르게 물을 수 있겠죠 그리고 왕권 강화냐, 귀족권 강화냐의 의미 그건 이미 했었으니까 그래서 사료는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삼국사계에 나오는 사료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별표현호세 그래서 고대사회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에 조세의 원칙 또는 양 이걸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토지제도는 바로 이게 유일하거든요 자 그래서 통일신라 시기에 민정문서와 관련하고 또는 토지제도의 변천 아주 중요한 거 봤어요 그럼 나머지는 평범하게 보는 거예요 5번에 보세요 통일신라, 귀족의 경제생활 귀족은 언제나 뭐야? 아유 겁나게 잘 살았다 궁신이나 왕족에게 주는 것은 시급 그 다음에 귀족 관료에게 주는 것은 노급 둘 다 노동력과 생산물을 다 수치할 수 있는 특권인데 시급이 노급보다 더 강제력은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시급은 조선 초 15세기까지도 여전히 보입니다 고려 시기도 시급이 종종 보이고 조선 초기에까지도 시급이라는 표현은 보이기 때문에 노급은 귀족 관료에게 주는데 노동력까지도 거둘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통일로 겁나게 잘 살았다는 거지 뭐 토지, 노비, 목장 이런 거 섬 겁나게 소유하고 귀족들의 향락 생활이 겁나게 또 심했다 사절류택, 금입택 이런 게 있고 포석정, 안압지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안압지에서 발견된 것 중에 그런 게 있죠 주사위 놀이 같은 거 거기 보면 나무를 주사위처럼 대가지고 떼굴떼 굴려가지고 벌칙이 나오죠 술 먹고 어떻게 놀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노는 게 꼬라지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 흑기사도 있어요 흑기사 술 대신 먹어주기 흑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콧등 때리기 간지럼 펴는데 웃음 참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코끼리 손하고 팽팽 돌기 이런 것들 야 참 유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완샷하기도 있습니다 거기 완샷하기 이런 벌칙 같은 게 화제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래서 사치가 심할 때 이런 사치금지령을 내린 건 신라 하대두고 아 흥덕왕 때 사치금지령을 내렸다 이것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59쪽에 보시면 사료 있죠 맨 위에 신라 귀족 생활 재산가에는 녹이 끊이지 않았다 노예가 3천명이고 비산수에 후위 군사 갑병 갑옷 입은 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말 돼지가 있었는데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길러 필요할 때 활로 쏘아서 잡아먹었다 곡식을 구워서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았다 아유 이렇게 부채노비도 많고 이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신라 하대를 얘기하는구나 귀족들의 생활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요거 시험에 종종 나왔습니다 이 사료 자체가 알았죠 귀족의 생활상 귀족들이 경제적 기반이보다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토지도 있지만 그걸 민전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녹읍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공신이 되면 시급이라고 하는 것도 설정되고 김유신은 통일전쟁의 공로로 500호를 시급으로 받았다 그런 기록도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일신라식의 농민의 경제생활 농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어렵죠 토지생산력 농경과 관련해 가지고 농경의 시작 신석기 벼농사 시작 청동기 내렸고 우경의 보급 우경에 의한 심경법 이것은 삼국시기 구체적으로 신라 같은 경우는 6세기 지증왕 때 우경에 의한 심경법을 보급시켰고 그런데 여전히 고려시기만 하더라도 고려시기까지만 하더라도 휴경농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휴경농법이라는 건 지력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쉬게 하는 땅 농경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박사죠 그래서 농민들은 어려웠고 또 수치체제를 보니까 거시기 전세, 곡물, 부역 이렇게 세 가지 삼세가 있다 체크 이거 했던 거야 농민들은 항상 몰락하는 사람이 많고 부채노비도 많고 향부곡 이건 신라부터 고려시대 특히 신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향부곡입니다 일반 연호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식의 무역 당나라하고 무역 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아래 니은 당과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그 거점이 바로 전라남도 영암 그 다음에 울산항 그리고 또 어디 청해 완도 그래서 신라인들이 당나라에 거주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신라인의 집단 마을 신라방 거기 나오듯이 그 다음에 감독관청은 신라소 그리고 신라인들이 여관 신라관 신라인들이 세운 절 신라원 사원 그 중에 신라원 중에 장보고가 세운 법화원이라고 하는 절이 가장 컸다는 겁니다 물론 발해인들도 발해관을 설치해서 산둥반도 땅 쪄우 여기에다가 발해관도 설치했었죠 어느 왕 때겠어요? 문왕 때겠지 당연히 1번 과도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1번 과도 그래서 성북학대왕 때 악화된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1번 과도 그 다음에 장보고 3번 해상왕 장보고 이렇게 좀 봐두시고 장보고 같은 경우는 5천여 명을 거느리고 거기서 청해진 대사라고 칭하고 해적을 소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신무왕이라고 씁니다 김우징이라는 사람인데 신무왕을 도와서 김우징을 도와서 신무왕으로 올리는데 혁혁한 공이 있었던 게 바로 장보고였는데 그 신무왕의 아들이 문성왕인데 나중에 문성왕, 신무왕의 아들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귀족들이 반대해서 실패하자 왕도 안 듣고 그래서 난을 일으켰는데 염장이라는 자객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장보고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261쪽 신무왕 하대 아까 반드시 4가지 알아들어 하는 거 있었죠 지방후족, 육두품, 계김성 풍부, 불교선종, 풍수지리절 이 4개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261쪽도 통과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소경 설명했고요 262쪽 넘겨보시면 귀족들의 생활, 쑥 보세요 평민의 생활, 언제나 힘들었다 신라하대 263쪽에 지배체제의 모순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호족이 성장한다 육두품이 이건 알아야 되겠지 반신라적인 성향을 보인다 여기서 반신라적인 성향이라는 거는 반대 이런 의미가 되죠 신라의 반하는 자연재해도 빈발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래서 중앙정부의 대책은 대책 없죠 그래서 신라하대 9세기 말 진성여왕 때는 바로 원종애노 적고적 이거 체크 신라하대 9세기 말 그 다음에 맨 아래 고달산 농민항쟁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사료 그런 다음에 우리 신라중하대 넘겨보시면 264쪽에 문화파트가 나오는데 문화파트 잠깐 좀 있다가 문화파트 확인합니다